깽수가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. 아 과정도? 네 달콤한 목소리로. 뭐라고? 지금 가수같이.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잘한다.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사랑할라고 진짜 잘하네.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나 믿고 잊혀지고 지우고 펭수 뭐해요 지금? 자는 거 아니야. 키가 키가 조금 안 맞네. 펭수 준비한 거 있잖아요. 아 제가 기프트를 준비했습니다. 오 진짜요? 여러분들에게 세수를 보내드렸으니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. 오 잠깐. 너무 귀엽네. 오늘 아주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세요. 펭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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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다. 저도 벌써